에이 브이로그 망했네 시원합니다 제 트레이너입니다 여기는 홍천 홍천 유기소예요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저기 뭐야 속초를 가기 고향 친구들이랑 속초를 가기로 해가지고 창문 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싹 하자 찬문 열고 하라고 누가 이 ㅈ빌 때 카메라 좀 해요 내가 좀 해요 진짜 아유 다 없다고 해가지고 야 손 떨지 말고 어 아 이렇게 하라고 진짜 가있어? 아이씨 브이로그 처음이네 아 이렇게 하라고?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하면 뭐 어떻게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천천히 여기가... 여기가 들어가면... 어? 여기가 거울을 열어봐 너 얼굴이랑 배경이랑 같이 찍는거야 폭초 도착! 어? 난 브이로그를 정말 못 찍는거야 여기서 저기까지? 자연스럽게 걸어가네 카페를 왔습니다 어디에 의자? 저... 이런 거는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인스타입니다 오,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음... 아, 좋구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인스타에 열정적이신 호랑이 호랑이 그러게 써있어 해수기 있잖아 잘자 자, 커피랑 음료가... 아니, 커피래 음료랑... 빵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좋다 여유롭다 여유롭네 와, 저거 저런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가서 크로izo 해가지고 딱 찍어야지 아, 인스타트 커져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근데 알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갈매기 인재가 확실히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게 잘 찍네 잘 찍어 몇 개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해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해 업로드하면 또 내가 뿌듯하지 이거 보고 여기 서있어 안다있어? 아 여기 안다 좋아 그렇게 오! 예스 오 좋은데? 예스 예스 오 예스 오케 지금 못했어? 돌렸어? 오케 돌렸어 빨그면 들어왔지 오! 오! 아 여기구나 오리오리합니다 이게 뭐야 머리에서 내가 이렇게 찍어주던 걸 딱 찍어야 돼 그치 좋아 네 형 나 이쪽 봐 저쪽 봐 어 아무데나 즐겨? 어 즐겨 촬영이야 촬영이 한 장이야 아 나 지금 써먹어 너 써먹어 너 써먹어 너 써먹어 너 써먹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 카메라 배터리를 안 충전해 안 갖고 핸드폰으로 찍게 됐어요 대포항 왔습니다 아 배터리를 안 챙겨왔네 이런 아 배터리를 안 챙겨왔네 이런 저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이제 된다 아 배터리를 에이 브이로그 망했네 에이 다시 할게요 아니 여기 어차피 호텔 들어왔으니까 다시 아 그러니까 제대로 찍어 하 내일 아침도 있으니까 물회 물회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까면 돼 야 씻고 먹는 거 아니면 먹고 싶어 나는 생각 없어 너 씻고 먹을래? 야 까라고? 일단 까는 거 있었지 찍는데 아 다시 할게요 아 야 진짜 왜 그래 야 저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바로 할게요 물회 하면서 시작해 물회 아 이거 싹 마는 거네 아 이렇게 오히려 뿌리지 말라고 다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이거 먹고 가야겠다 먹고 씻어야겠다 우와 회 당면 육수 끝났는데? 아 이거 찍으니까 더 뭘 안 하게 돼 그치? 오히려 우리 이거 편집할 거 생각하고 그냥 막 원래 하던 말대로 하면 될 거 같아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왜 왜 야 그래도 연애 친구 되었나 아니 아니 여기 또 나 있다 코 좀 응 아 싫어도 내가 좀 들고 싶어 그래 좀만 들고 싶게 호랑이 시선 캠 홍시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회 오 디셔스 하네요 당면 어떻게 몇 개 낼까요 일단 일단은 일단은 두 개 투하까지 일단은 좀 먹다가 국물 좀 나오면 쓱 싹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하나는 얘 하나 쓰고 이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쓰고 네 앞쪽이 여기서 이게 싹 됐다가 짠짠 속초 여행을 위하여 해야 돼 속초 여행을 위하여 괜찮은데?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이 사수 찍었지? 응 어? 찍었을까?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야 근데 너 다 먹어 가서 너 해 응 야 이거 콕스 말아먹어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응 콕스 말아먹어 야 야궁 좋다 야 아 면이 면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 어 짬도뽕이 들어갔어요 아 짬뽕이라 해도 면 면인 줄 알았는데 면이 있고 있었어 어 아 나는 오세요 짬뽕은 두부가 있거든 야 원래 강릉에 유 토거든요 여긴 낙산사 속초 아 좋다 쉬니까 좋으다 쉬니까 너무 좋으다 여기 자연 어떠세요? 지금 너무 좋으다 너무 좋으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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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주민이 되는지 시원합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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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왔다 왔다 돌 하나 올려야죠 아 소금한 거 어떻게 올려야죠 돌 야 거기다 올린다고? 야 절대 안 올려갈 것 같은데? 옆에다 해 그냥 올려 야 너 괜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린 망치지 말고 그냥 안전한 거 해 안전한 거 그냥 여기 가운데다 이 정도는 뭐 휴가 마지막 날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원우가 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몸이 무거움을 느껴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봐 운동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이 지훈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저는 사실 푹 쉬다 와가지고 운동 부위를 어디에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지가 지금 등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등을 땡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기는 제 트레이너입니다 거봐 되잖아 네 됩니다 여러분 하세요 하면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내가 이상한데 내가 시간대 두개고 찍은 것보다 이거로 주려면 건강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상했어 하다가 내가 배터리가 없어서 끊어놨어 충전을 뭐 원래는 오늘 한 번? 아니 충전 배터리를 틀고 왔는데 아 저기서 태양도 빨리 달더라고 부착해서 뒤로 와 가성비가 안 온다 카메라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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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연 선배님 하핳 투기하 선배님 딱 무리가 보고 자란 응 호랑이 하는데 어 댄서 친구가 말했나? 네 어 너 말했구나 보고 자랐다고? 고등학생 때 수비차를 할 때 내 역할을 할 때 근데 지금 나랑 같이 춤추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고 그니까 시안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안 걸어서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제 때. 그러니까 축제 때. 그치. 무대 철거하던 친구들. 아 맞아 맞아. 구축동에 우리 구축동 콘서트 할 때 무대 만들고 철거했었는데 계획을 이제. 진짜 그 친구는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 진짜. 호랑이도 너무 영광이라고. 이제 그런 노고가 있어서 이제 진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야. 한 번 그 생각 했거든. 신기하잖아. 야 하루에 치면 그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치. 우리 무대 끝나자마자 바로 치러 가잖아. 나 그거 보면서도 봐 진짜 이게. 약간 마교도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게. 와 이게 뭘까. 그게 보통 큰 것도 아니고. 수에 몇 개가 이게 진짜 몇 개 몇 개가 뭐라고 해야 돼. 사람 아픈 교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장치를 그렇게 하고 막. 하늘에 막 스피커 담겨 있고 이런 거 보면. 그니까 막 그러게. 난 진짜 신기해. 난 뭐 한 번 볼 때마다 역할을 하는 거. 설치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설치 빼는 것도 철거도 힘들 거고. 애초에 방법적으로 저렇게 어떻게 해. 저렇게 했을 거면. 너무 신기해. 아 1등. 지금 인기가 1등을 했습니다. 인마 뉴울 월. 네 1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럿들. 무지 캐럿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운동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1위 고마워요 인기가요. 한국의 대자 뷰. 한국의 대자 뷰. 지금부터 난 널 만난 인터뷰. 한국의 대자 뷰. 는 그 기가를 다가가면.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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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in my, in my new world